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자 원광대 병원이 병동 통폐합 등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. 원광대 병원은 최근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병동 중 7층과 5층에 서쪽 병동 폐쇄를 결정하고 동쪽 병동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병원 측은 입원 환자 감소와 전공의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인은 전체 126명 중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